자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. 오늘은 집에서 우리 매니저 오늘 성산 갔다 왔습니다. 성산 갔다 와가지고 지금 여러가지 자보 입니다. 자보로 보시면 되구요. 자 일본 갓돌이님 좀 드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그리고 초장 있고 배추쌈이 있습니다. 이렇게 요거는 자보로 여러가지 자보로 오늘 이렇게 잡아 왔습니다. 만나겠지? 시청자분들 아 자보 해 시청자분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.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. 이게 자보 해 입니다. 오늘은 자보 해 를 먹도록 하겠습니다. 자보 해 를 먹도록 할께 입니다. 조금만 더 하고 조금만 더 하고 먹도록 먹도록 해 보겠습니다. 자 조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맛나게 보이지요.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는 완전히 땡초미 데이 여러분들 완전히 땡초미 데이 보기만 봐도 맵습니다. 보기만 봐도 맵고요.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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